수개월 동안 밤낮 개발한 게임이 출시 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패 요인은 잘못된 기획과 홍보 부족, 수익관리 부실 등 다양합니다. 경우도가 실패한 게임기업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는 제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2년 전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이 게임업체는 경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게임기업 제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게임 분석에서부터 마케팅 전략, 지표 분석 등 종합적인 맞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6명이었던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어났고 연매출도 1억에서 15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개발 외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해외 진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사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한테 많은 경험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악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는 부족한 자금이 고민거리였습니다. 지난해의 제도전 프로그램을 통해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마케팅비와 인건비를 해결, 언어 장벽이 낮은 음악 게임의 특성을 살려 대만과 홍콩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죽은 게임을 살리기 위한 게임기업 제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게임 프로젝트의 원인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개발 지원금 지급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컨설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현재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걸 더 넘어서 게임 개발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 게임기업 제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도내 18개사가 참여했고 71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